오마이걸이 아이돌룸 첫 방문 기념으로 준비한 선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짜요? 어떤 선물을 준비했습니까? 저희가 아이돌 생은악 안무를 짜왔습니다. 우리 오프닝에 나오는? 네. 저희가 좀 까다로워요. 많이 고맙습니다. 저희가 쉽게 짜왔습니다. 그래서 세븐틴은 많이 좌절하고 왔거든요. 여자친구도 하나 저희가 뽑아 먹고. 하나씩 하나씩 뽑은 거예요. 마음에 드실 거예요. 드실 거예요. 드실 겁니다. 네, 드실 거예요. 일단 보죠. 봅시다. 음악 주세요. 자리가 또 있네. 역할이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구나. 역시 오마이걸. 오, 나의 걸. 자리를 벗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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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려워, 어려워. 아니, 뒤에가. 뒤에가, 뒤에가. 여기를 봐야 합니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려워요. 동선을 바꾸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려워요. 아, 바꾸지 말자 그럼. 바꾸지 마. 바꾸지 마. 바꾸지 마. 다 맞춰서 빼. 이런 거. 이런 거. 최대한 팔다리를 안 쓸 수 있는 것들. 그래. 가만히 있어요. 열심히 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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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볼게요. 음악 주세요. 예. 둘이. 첫눈에 닦았고 내게 반했는데. 어디로 가야지 널 볼 수 있는지. 널 볼 수 있는지. 당장 늘 못 보면 죽일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데. 도대체 지금 넌.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진짜 잘 봤으신데 저희 못 따라 간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어떤 그룹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